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어떤 나라가 저성장국가로부터 고성장국가로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리고 신생후진국으로부터 중진국을 거쳐서 어떻게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의 국민소득은 2006년도에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그리고 2018년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국제적인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얼마나 걸리니까 한국이 과연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 달러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관심을 가진 겁니다.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지갑이 두툼해지는 것처럼 또 그것만큼 중요한 일도 드물기 때문입니다.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력은 한 사람의 기백을 살리고 나라의 어떤 자존감을 살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요체이기 때문입니다. 미국은 3만 달러에 진입하는 데 1996년이었습니다. 그래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. 그리고 독일도 미국과 같은 1996년도에 3만 달러를 진입했습니다. 4만 달러를 진입하는 데 11년이 걸렸습니다. 일본은 3만 달러에 진입한 이래로 12년이 되었지만 2018년 현재 아직 4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. 미국이라든지 독일과 같은 그런 거대국가 외에 스위스라든지 유럽의 각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한 4.3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. 과연 한국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는 해가 언제 정도 될 것인가 또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점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살필 때 특별히 기존의 선진국들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일본은 정말 그동안 잘해왔습니다. 버블이 붕괴하는 1990년대 이전까지 그래서 4만 달러가 금세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일본인들은 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. 그러나 12년째에 일본은 지금도 4만 달러의 돌파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일본의 전문가들이 내린 진단은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. 일본은 왜 12년 동안 4만 달러의 백을 돌파하지 못했는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생산성의 부진 때문입니다. 미국과 독일은 8년 그리고 11년 사이에 4만 달러를 돌파했던 굉장히 중요한 요체가 생산성 문제였다는 거예요. 일본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생산성 부진이었다는 이야기.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전번에 제가 방송드렸던 이규성 전 재무부 장관이 현재의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충고하고 일맥상통합니다. 모든 정책의 나침판은 생산성이어야 한다. 정말 한국인들에게 주는 참 귀한 교훈입니다.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분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참 때로는 일본에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. 바로 직원에 있는 국가로서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많은 종류의 시행착오를 미리 겪으면서 다 가르쳐준 나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. 한국은 생산성의 향상이란 그런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수십배 올리더라도 결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3만에 4만 달러로 진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3만 달러에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일본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나라 전체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총합인 국내 총생산이 변함이 없었습니다. 500조 이하의 수준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했습니다. 그러나 극단적으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건 후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3만 달러를 진입했다가 2만 달러대로 후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 사례에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. 현재 우리가 3만 달러에 있다가 4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지만 2만 달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3만 달러에 수십 년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.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. 일본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생산성의 저하 현상 때문에 일본은 12년째 4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했다. 한국의 모든 정책의 초점은 분배 지표의 개선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상위 지표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아픔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필요하다면 구조조정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프로젝트를 국민들 전체가 받아들이고 정책을 담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갖고 차고 나가면 3만 달러에서 미국처럼 8년 만에 독일처럼 11년 만에 돌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3만 달러를 고사하고 2만 달러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. 모든 종류의 초점은 어디에 달려있다.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느냐. 생산성 향상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와 정책을 정비할 수 있느냐. 이 문제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겁니다.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독일 그리고 미국 일본의 선진국 경험을 통해서 3만 달러에 4만 달러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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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